1. 이론상선물 1. 이론은 어느 도단을 입정처의 여유모초벌의 생산물인다 1. 천지구모동포 범주를 운원이여 세불조사범 부중생의 성품으로 2.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볼면 상주불불로 여여자연하여 2. 부양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볼면 3.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무루생도병사와 4.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4.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국으로 혹은 은생의 해로 5. 혹은 해생은 우루이와 같이 부량세계를 전개하였다 5.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인 분리론상 5. 불체받아서 5.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5.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6. 또는 신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며 6.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을지언정 6. 당급이 되고 해도 근짓지 아니하기로서 7. 이로는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7. 이번의 최성의 아파두루까지 서원하 8. 서원하 8. 서원하 8. 서원하